윤창중 칼럼세상 국가중심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중심세력입니다. 구독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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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 72주년 광복절을 마감하는 태극기 집회를 우리 태극기 시민혁명 국뽕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 태극기 시민 여러분도 함께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 정말 반갑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폭우 속에서 태양로 광장에서 여기까지 6km가 넘는 이 거리를 빗속을 뚫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가중심세력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중심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비롯해서 국가중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위로 좀 물러나주세요. 송두리태 D.O.P.E.는 어떤 좌익세력에도 강력히 맞서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여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2017년 8월 15일 당신네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과 대한민국의 산업화 혁명을 선곡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복시키려는 중국 중국 반미 좌익세력에 맞서서 우리는 부재해됐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으라는 여러분 운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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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고수옵파 시민 세력은 결심해야 됩니다. 고수옵파 시민 대혁명을 일으키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총걸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천원일지 파매를 당하고 급기야 구속을 당해서 두 손에 쇠고랑이 채워져서 마치 목줄을 맨 강아지처럼 법덕에 끌려다니는 이 처참한 광경이 연출되게 된 가장 큰 극복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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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지금 야당으로 있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다면 그들은 탄핵이 가능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저 배신자 집단 바른 정당이 없었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있는 저 배신자를 바른 정당에 있는 저 배신자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이토록 현직 대통령을 권자에서 끌어내려서 쇠고랑을 채워서 재판정에 왔다갔다 끌고 다니는 이 참혹한 전시를 우리가 목도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배신자들 개무성 한정당에 있는 유성민 김무성 개무성 이런 차들을 결코 우리가 개무성 반숙에 들어갈 때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보수파 세력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려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파 자유민주주의 국가중심 세력은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혁신시키는데 야당다운 야당 문재인 세력에 간격히 맞을 수 있는 행동하는 야당 진정한 보수 우파 야당이 되도록 여러분의 조두로 혁신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와 동시에 바른 경당이 더이상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완전히 제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세력 여러분 보수 우파 시민 대혁명은 절코 꿈이 아닙니다 이 대혁명을 이뤄야만 우리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 속방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빼앗겼던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파 혁명 우파 혁명 우파 혁명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애국 동평양 저준 청중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메리팅하겠습니다 보수 우파 시민 대혁명의 선곡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윤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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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준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준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준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중심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중심세력입니다. 구독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